안녕하세요. 신지은입니다. 이제 하나의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? 거래소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쉽게 거래하는 법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. 원화 입금을 통해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